올해 두 번째로 홈가밍데이 행사를 했는데요. 정말 우리 1년 전에 다녀가신 환우분들이 20분, 또 우리 보호자분들 5분 포함해서 25분이 함께 정말 즐겁고 정말 소중한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. 우선은 저희가 이 홈가밍데이 행사를 가진 것은 1년 동안 다들 또 열심히 하셨겠지만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회의해 지시고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도 생기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걸 또 새로 점검하고 다잡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다들 열심히 또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또 조금 소홀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또 함께 또 1박 2일 동안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들 다 함께 해보시면서 또 새로 보충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었고요. 또 1년 지나면서 또 꽤 많이 좋아지신 분도 계셨고요. 그중에는 암이 완전히 CT상에서 보이지 않는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아직 그대로 있지만 또 정지한 상태로 또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고요. 또 두 번의 우리 만성 신분증 환우분들은 그동안 또 두 분 다 많이 좋아지셨는데 또 조금 주춤하고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. 네 그래서 또 이제 이 네 분의 사례 발표를 통해서 또 잘하고 계신 분들의 또 배울 점들 또 교훈점들 찾아서 또 배웠고요. 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또 뭐가 있는지 또 이것을 점검하면서 함께 찾고 스스로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네 그리고 뭐 같은 기수분도 계셨지만 네 또 다른 기수분들이긴 하시지만 또 서로 이제 우리 자연치와 아카데미 같은 졸업생으로서 함께 얼굴 보면서 정말 반갑게 서로 1박 2일 동안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서로 좋은 정보들 또 정에너지를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네 오랜만에 우리 또 치유봉 함께 오르면서 이전에는 세 번 쉬었다 가셨던 분이 이제 한 번도 쉬지 않고 또 오르시는 정말 체력이 좋아지신 모습도 보여주셨고요. 그래서 또 운동을 께을려 하셨던 분은 다시 새로 또 운동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. 풍욕 새로 하시면서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 좀 깨어른 피우신 분들은 또 새로 또 하시면서 앞으로 집에 가서는 또 풍욕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. 또 이런 분도 계셨고요. 자연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나름대로 하긴 하지만 또 외식이 잦아지시는 분들도 몇 번 계셨고요. 그래서 또 계속 열심히 자연식 원칙대로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또 다짐을 하셨고요. 또 아직 항암 중이신 분은 항암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불안감을 한쪽 한편에서 가지고 계시고 또 결단을 못하고 계셨는데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연치유에 대한 또 새로운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또 자연치유에 또 전점하시겠다는 그런 또 결단을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습니다. 우리 자연치유 아카데미를 다녀가신 우리 한우분들께서는 이번 저희 자연치유 아카데미 홈카밍데이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기회를 가지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가을에 한 번 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. 그때 또 다녀가지 못한 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저희 자연치유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서 아직 시간을 못 가지신 분들에게는 꼭 저희 자연치유 아카데미 캠프를 통해서 자연치유를 또 새롭게 만나시고 자연치유를 시작하는 그런 계기를 꼭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.